어? 이거 비닿게 줘 비닿게 줘 생일 부자? 야지? 오케이 와 이것도 우와 그니까 하나하나 좀 네 예에이 못 내시죠? 안녕하세요 방은 뭐예요? 시운동 점령하고 있는 시온이입니다 이거 뭐예요? 에이 우리가 해왔던 노래랑 완전 다른 거 진짜 큽이 다른 거 100이 막 쓰다 없어 우리 그 탑 100 100 200 300 400 500 1 시작하게라는 곡을 표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2라운드 미션 안에서 제일 신나고 보기 좋은 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제대로 노는 A팀이 됐을지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이 뭐야 말 안 들을 거 같아 미라쿠 님이 너무 기대돼요 뭔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신 분이시라서 삐딱해졌다 오늘 긴장 안 되니? 너무 잘하지 말고 파이팅 제발 잘해라 잘해줘 제발